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021년도 우편 및 금융상식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에 이어서 2021년도에도 상당한 수준의 난이도를 또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면 하나의 추세가 되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좀 우리가 시험 보실 때도 그렇고 지금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렇고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나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어려운 건 아니고 다 같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누가 조금 더 실력을 잘 쌓았느냐. 이 기준이 바로 이제 판가름의 척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다 깊이 좌절하고 그리고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차분하게 우리가 이제 복귀해 볼 건 복귀해 보고요. 또 이제 다음 시험도 나는 준비할 거다 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될지까지를 잘 좀 이렇게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이제 우편 및 금융상식 과목은 다음번 시험에서는 이제 우편 상식과 금융상식 편으로 분리되어서 출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도의 난이도가 유지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정사업본부 발표 자료 안에서 다 출제는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출제가 다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항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꼼꼼하게 세밀한 부분까지 파고들 텐데 그 이 추세를 반영한다면 지금의 난이도가 좀 유지되는 수준이 이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익숙해지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는 우금에서 틀리면 절대 안 돼. 우금은 담아져야 되는 과목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하고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면 멘붕이 금방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좀 고려해봐야 되겠다. 우금이 결코 쉬운 과목이 아니다. 특히 우편상식이야 고만고만한데 이게 사실상 금융에서 어려워지려고 작정을 하면은 매우 매우 깊이 있는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그에 맞춘 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얼추 또 이제 분석도 살짝 좀 해드리게 됐는데 우편상식 아홉 문제 그리고 이제 금융상식 아홉 문제가 뭐 예년처럼 출제가 되었습니다. 출제가 되었는데 이제 그중에서 난이도를 굉장히 많이 올려놓은 것은 금융상식 쪽입니다. 우편상식은 그래도 우리가 꼼꼼히만 잘 공부했다면은 할만한 수준에서 출제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법 관련된 문제 정도가 좀 생소했을 수 있고 법 관련된 문제 우편법 관련된 부분이 너무 깊게 들어가서 그것이 조금 좀 까다롭게 느껴졌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들은 그래도 해볼 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특히 그 우리가 이제 4단원이죠. 4단원. 4단원에 이제 국내 우편 중에 4단원에 국내 우편물의 부가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무려 3문제가 몰아서 이제 출제가 됐다는 것도 좀 특이한 지점이었습니다. 자 근데 금융상식으로 가게 되면은 금융상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 문제가 하나가 나왔어요. 이제 오늘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알고 보면 할만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평소에 연습을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해놓지는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이고 또 관련법이 나왔는데 시행규칙까지 막 파고 들어가서 또 이렇게 예금과 관련해서 출제가 되어서 그 부분도 난도가 너무 많이 높게 느껴졌을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한 두어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는 것이 뭐 당연하게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도 한 세 문제가량 이렇게 출제가 되면서 그러면서 역시나 그 지점이 너무 복잡하고 우리가 공부할 때 너무 힘든데 그런데 그래도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는 파트겠구나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 출제나 난이도에 대한 말씀 향후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말씀까지 다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나간 시험에 대해서 복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설을 꼼꼼히 좀 작성을 했습니다. 해설을 아주 상세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이제 이야기 마당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학습 자료실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제 탑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데 잘 찾아내시면은 향후에 이제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해설을 빵빵하게 집어넣었으니까 그거 공부하실 때 참고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이 강의 들으실 때 그 해설을 좀 찾아서 같이 놓고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부터 바로 우리 해설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가볼까요. 자 여기 가보시면 계약 등기 우편물의 부가 취급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다. 수수료로 오른 것이 뭐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강의해 드릴 때 제 강의를 이제 보신 분들이라면 착본이 이제 우회하여 반했다. 뭐 이런 얘기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약간 요즘 시대에 좀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말이에요. 착불. 착불 요금 서비스 같은 게 좀 있었고요. 착불 요금 서비스.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착불 요금 서비스. 예 착불 요금 서비스가 있었고요. 착불 배달 서비스가 있고요. 배달 서비스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본인 지정 배달 서비스가 있었어요. 본인 지정 배달 서비스가 있었죠. 배달 서비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편 주소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우편 주소 정보 제공 서비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회신 우편이 있었죠. 그죠. 회신 우편이 있었고요. 회신 우편. 회신 우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반환 취급 사전 납부가 있었습니다. 반환 취급 사전 납부. 사전 납부 제도가 있었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계약 등기 우편물이다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일반형과 맞춤형이 있는데. 반환 취급 사전 납부 제도만. 요거만 이제 일반형 계약 등기에 해당이 되고 맞춤형 계약 등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 뭐 요랬고요. 나머지 네 가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일반형이든 맞춤형이든 계약 등기에서 전부 다 적용되는 부가 취급 서비스였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가 있어가지고 착본이 우회하여 반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해두자 했었고요. 왜 이렇게 또 만들었냐면은 여기에 이제 수수료가 순차적으로 좀 커져요. 순차적으로 커져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500원. 여기가 1000원. 여기도 1000원. 여기가 1500원입니다. 1500원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계약 등기 우편물의 부가 취급 서비스에 대한 설명에서 내용을 보니까요.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과 발송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수친을 직접 만나서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서명이나 도장을 받는 등 응답이 필요한 사항을 받아. 응답이 필요한 사항을 받아. 그랬고요. 여기 이제 응답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에 이제 회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회신 우편이구나 라는 것을 도출해 내실 수가 있고 이 부가 취급 제도의 수수료는 1500원이구나 이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 1500원 요거를 잘 찾아내 보시면 좋겠고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2번 문제입니다. 등기 우편물의 부가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그랬는데요. 특별 송달 우편물에 첨부된 우편 송달 통지서 용지의 무게는 우편물의 무게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여기가 이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죠. 자 그래서 특별 송달 우편물에 첨부된 우편 송달 통지서 용지의 무게는 우편물의 무게에 합산한다 이렇게 이제 봐주셔야 돼서 이거는 이제 틀린 게 됐습니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무게 합산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민원우편 발송 시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한 취급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는데 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민원우편을 발송할 때 그때는 있잖아요. 우정사업본부가 민원우편 취급 봉투를 요거를 이제 발행을 해놨는데 그 발송용 회송용 이렇게 이제 나눠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요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민원우편은 발송할 때 취급 요금하고요. 회송할 때 취급 요금을 합하여 미리 받는다. 이 부분인데 요게 이제 맞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를 합해서 미리 받아 두도록 한다. 3번이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착불 배달 우편물이 이제 반송됐대요. 반송이 되면 발송인은 착불 요금과 반송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착불 배달 우편물의 경우에는 등기 취급 소포 우편물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 등기 우편물 등의 요금을 이제 발송인이 신청할 때 납부하지 않고 우편물을 배달받은 수치인이 납부한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죠. 그죠. 자 이제 그렇게 되고요. 원래 그래서 착불 배달 우편물이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개념정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착불 배달 우편물이 수치인이 그런데 이게 착불 배달인데 수치인이 불명하거나 수치 거절이 됐다.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반송이 이제 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발송인한테 우편 요금하고 반송 수수료를 이제 징수를 해야 됩니다. 우편 요금과 반송 수수료이기 때문에 착불 요금이라기보다는 여기를 이제 우편 요금으로 보셔야 돼요. 우편 요금하고 그 다음에 이에 따른 반송이 돼서 옴에 따른 반송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다만 맞춤형 계약 등기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우편 요금만 징수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것을 차이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답은 3번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포 우편물의 감액 제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문제가 좀 어려워진 것은 딴 것보다도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통상적으로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난이도를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우편 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맞는 개수를 찾아라.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테크닉적으로 우리를 좀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하나가 맞았나 두 개가 맞았나 세 개가 맞았나 네 개가 맞았나를 이거를 다 우리가 일일이 이제 구분해내야 된다는 거. 그 점이 고통스럽죠. 왜냐하면은 이게 선제에서 고를 때는 선제에서 고를 때는 그래도 얘 안 되네 얘 안 되네 그러면서 답을 좁혀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다 인지하고 있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은 한 답을 구하기가 어렵고요. 그렇죠. 그리고 더 맞는 거를 딱 찾고 이렇게 넘어가고 내가 이건 하나는 확실히 안다 뭐 이런 걸로 적용하고 찾고 넘어가는 게 안 되버리는 거죠.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른 것의 개수를 구해봐라 그랬는데 자 이제 기억을 보면은 감액 대상은 창구 접수 소포 우편물과 그 다음에 방문 접수 소포 우편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맞는데요. 여기가 이제 감액 대상이 창구 접수의 경우에 있잖아요. 등기 소포에 해당이 됩니다. 등기 소포는 맞는 건데 일반 소포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등기 소포가 맞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봐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있잖아요. 방문 접수 우편 요금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된다 그랬습니다. 감액 대상에 그래서 창구 접수와 방문 접수가 되지만 창구 접수에서는 등기 소포 그리고 방문 접수 소포 우편물이 감액 대상이 된다. 근데 감액을 할 때는 부가치급 수수료는 들어간다 그랬어요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부가치급 수수료는 제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적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니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체국 창구 접수의 경우에 인터넷 우체국 사전 접수를 통해 접수 통보를 접수 정보를 연계한 경우에만 감액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는 그대로 맞는 얘기로 찾아주시면 돼요. 이거는 우체국 창구 접수를 할 때 그때 이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인터넷 우체국 사전 접수를 해가지고 접수 정보를 연계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또 업무 처리하는 데 좀 편리함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액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다. 이렇게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금 혼합의 방법으로 우체국 창구에 100개를 접수한 경우에 5%의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5%가 아니고 10%입니다. 10%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틀린 것인데 우리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표가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요게 이제 창구 접수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창구 접수를 했다. 우체국 창구라 그랬잖아요. 창구 접수라 그랬고요. 창구 접수를 하는데 이제 요금을 증납하느냐 훈합하느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금 증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금에 대한 훈합이 있습니다. 훈합이 있는데 요게 이제 몇 개 기준이 되어야 할인이 되느냐 이것인데요. 여기 각각 이제 5% 할인되는 경우와 10% 할인되는 경우와 15% 할인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3개 여기는 그리고 10개 그리고 여기는 50개가 됩니다. 10개 50개 이상이에요. 50개 이상 그 기준으로 3개 10개 50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70개 100개 그리고 이제 여기가 130개 이렇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100개를 접수했다 그러면 100개 이상이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죠. 100개부터는 10% 할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나름 이런 거 기억하실 때 여기 간격이 30개씩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그죠. 네 그래서 편한 방식대로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표로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한 번씩 이렇게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100개 이상이면 100개도 포함하기 때문에 요금 혼합의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100개 접수를 했으니까 10% 금액을 할인받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문 접수의 경우에 최소 3개 이상 발송하여야 개당 5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방문 접수 같은 경우에는요. 접수 정보를 사전 연계를 해줘서 접수 정보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사전 결제하고 픽업 장소 지정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냥 개당 500원씩 감액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소 3개 이상 발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여기에 3을 가지고 모티브로 해서 출제를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것으로 해서 맞는 답은 1개 니음만 맞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요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특급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의 총 개수 사실은 이제 요게요 국내 우편이 6개가 출제가 되고 국제 우편이 3개가 출제됐다 이렇게 이제 분석은 제가 해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이 특급 취급과 관련해서는 국제 특급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섞여서 좀 나왔어요. 좀 융합적으로 출제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도 근데 좀 잔인하게 맞는 것의 총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해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조금 이제 꼼꼼하게 우리가 또 잘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일단 당일 특급 우편물이 접수한 다음 날 18시니까 저녁 6시죠. 저녁 6시에 배달되었다. 그때 국내 특급 수수료를 지연 배달 배상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은 이제 맞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당일 특급 우편물은 당일날 20시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뭐 이거야 당연히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텐데 당일날 20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지연 배달이 됐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이제 지연 배달이 된 겁니다. 지연 배달이 됐는데 지연 배달이 됐을 때는 이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 하루 정도 해가지고 있잖아요. 지연 배달이 D 플러스 1일 20시까지 20시까지 배달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말이에요. 20시까지는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은 국내 특급 수수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국내 특급 수수료 20시까지면 까지 배달된 경우에는 국내 특급 수수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국내 특급 수수료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연 배달 배상금으로 지급한다. 이거 사실상 뭐 특급이라고 하기 민망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국내 특급 수수료를 손해배상합니다. 그런데 D 플러스 1일 20시 이후에 배달될 수 있잖아요. 그때는 국내 특급 수수료에다가 우편 요금까지 배상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D 플러스 1일에 20시 이후죠. 20시 이후다 그랬을 때는 국내 특급 수수료도 당연히 손해배상해주고 우편 요금까지도 손해배상으로 해준다. 이렇게 정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있잖아요. 만약에 있잖아요. 당일 특급이 이거는 지연 배달 됐을 때였고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은 지연 배달 이외에 이것을 분실하거나 분실하거나 손실했다 이렇게 할 때에는 최고 10만원까지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었던 것도 같이 떠올려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이제 EMS 국제특급에 관한 얘기인데요. 국제특급 우편물은 당일 특급에 준하여 배달 처리한다. 이거 맞는 얘기가 됩니다. 기억하시죠? 국내에서 국내 배달 우체국에 도착한 국내 특급 우편물에 대해서는 국내 당일 특급 우편물에 예에 따라서 배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기억하고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디귿을 봅니다. 이길 특급 취급 지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한다 그랬는데 사실 이길 특급 취급 지역은 이거 전 지역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전 지역. 그러니까 이게 당일 특급의 경우에 제한이 좀 있죠. 당일 특급은 워낙이 긴급하게 서둘러서 배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취급 지역이 좀 제한이 있지만 이길 특급이다 그랬을 때는 전 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을 취급 지역으로 한다. 그런데 만약 접수 다음 날까지 배달이 곤란하다 그러면은 추가되어야 될 날수 그리고 사유 이런 것들을 미리 있잖아요. 고시를 해두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선으로 정리를 이거는 하셔야 돼요. 그런데 당일 특급이다 그랬을 때는 서울 전 지역 그리고 각 지방의 주요 도시들 있잖아요. 여기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지방의 주요 도시 각 지방의 주요 도시들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 지역 내 지역 내 그러니까 지방의 주요 도시 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방 주요 도시를 기점으로 한 지방 도시에서 지역 내의 다른 도시로 이렇게 간다거나 이렇게 가는 우편물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당일 특급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일 특급의 경우에는 그때는 있잖아요. 가능한 지역을 있잖아요.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지정 고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대라든가 지방의 주요 도시 이런 데들이 당연히 이제 당일 특급이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지방 우정청장이 지정 고시한다는 얘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 지방 도시에서 자기네 지역 내에서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설정하는 거죠.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그렇게 이제 설정할 때 지방 우정청장이 거기서 이제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시군 통합에 따른 이제 도농 복합도시 같은 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에도 군단위가 이제 같이 포함되고 그런 데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취급이 또 제한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복잡해지는 것은 아무튼 이렇게 복잡해지는 것은 당일 특급이지 이길 특급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길 특급에서는 우정수합본부장이 고시한다라는 대목이 틀렸다라고 보시고요. 당일 특급 우편물은 2회째부터 통상적인 배달의 예에 따라 재배달한다 그랬는데 2회째가 아니라 이게 3회째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당일 특급 우편물을 재배달할 때 2회째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배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3회째의 통상적인 배달 예에 따라 재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니까 맞는 답은 이렇게 두 개가 되었구나 이렇게 찾아내실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5번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5번에 등기 취급 우편물 배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편물류 쪽 여기도 시험 자주 빈출되는 단원이죠. 자 등기 취급 우편물 배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을 때 같은 건축물 및 같은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관리인도 정당한 수령인이 될 수 있다. 이건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모의고사 같은 걸 통해서도 자주 살펴봤던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거는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주민등록증을 증명으로서 반드시 확인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우편물 수치인의 진위를 따질 때 주민등록증 등 필요한 증명으로 반드시 확인하고 배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있잖아요. 수령인에게 확인을 받는데 전자서명 같은 방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필로 이제 기록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이게 수령인이 이제 보세요. 수령인이 이제 확인을 해줄 때에는 그때는 있잖아요. 인장을 날인하거나 수령인이 성명을 직접 자필로 하는 거예요. 수령인의 경우 직접 수령을 할 때. 자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대리인 있잖아요. 대리인에게 배달 교부할 때는 하나가 좀 더 붙는 것은 수령인에게 이제 확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치인이나 대리인에게 배달 교부할 때 그 수령인에게 확인을 받는데 수령인을 확인하는 것은 인장 날인이나 수령인의 성명을 직접 자필로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치인과의 관계를 정확히 기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더 추가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편물 수치인의 진위를 확인하는데 그 수치인이 자신이 이제 직접 수치를 못하게 되어서 대리인에게 이것을 대신 받도록 한다 그렇게 되면은 어쨌건 수치인이든 대리인이든 이제 수령인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수령인이 누구냐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수령인을 이제 자필로 자기 성명을 기록하게 하거나 과거 방식 같으면 인장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데 수령인이 이제 본인이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대리인이다 그랬을 때는요. 이제 관계를 잘 기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등 필요한 증명으로 반드시 확인해라라고 한 부분은 틀린 부분으로 이렇게 보시고요. 답은 2번이 되었고 그 다음에 통화등기 우편물은 수치인으로 하여금 집배원이 보는 앞에서 내용금액을 표기금액과 서로 비교 확인하게 한 후에 배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통화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돈이잖아요. 그 자체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액수가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집배원이 보는 앞에서 이제 내용금액을 표기금액과 서로 비교 확인하게 한 후에 배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품등기 우편물은 집배원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치인에게 봉투와 포장상태의 이상 유무만 확인하게 한 후 배달을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의도 해야 되겠지만 우편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우리가 유의는 해야 되겠죠. 물품이 이제 전달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내용물이 말이에요. 저하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품질에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어찌됐거나 우리가 이제 포장상태 이상 유무만 살피고 주기 때문에 이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라고 하는 지점도 우리가 염두는 해야 된다. 그런 정도로 이제 유의해야 될 점으로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3번과 4번을 같이 또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6번으로 갑니다. 이 문제 좀 어렵죠. 이제 6번 문제가 어려운데 우편법 위반에 대한 벌칙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편법을 그대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사실은 좀 있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의 취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고의로 지연시키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의 취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고의로 지연시킨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은 맞거든요. 그런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1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우편 간서 및 서신 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방기, 고의로 수치인이 아닌 자에게 내줬다. 이거 뭐 심각한 문제네요. 이것도. 자 그럴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요.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를 2로 다 바꿔놔서 그러네요. 그렇죠? 틀렸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고요. 만약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우편 간섬이 서신 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이라는 전제조건을 깔았는데 만약에 우편 업무 또는 서신 송달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1항의 행위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이게 이게 지금 우편 간섬이 서신 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취급 중인 우편물을 훼손했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편 간섬이 서신 송달업자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종사하는 자가 똑같은 이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5년 5천만 원으로 바뀝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5년 5천만 원으로 바뀐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게 3년 3천만 원이 아니라 5년 5천만 원으로 돼요. 구분한다면 우편 간섬이 서신 송달업자가 취급 중인데 이거를 갖다가 누군가가 개봉, 훼손, 은닉, 방기하고 고의로 딴 사람 주고 이러면 3년 3천만 원인데 우편 간섬이 서신 송달업자 스스로가 그런 짓을 했다면 5년 5천만 원으로 바뀐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3번은요. 이거는 소인이 되지 아니한 우표를 떼어낸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우편 간서에 취급 중인 우편물에 붙어있는 우표를 떼어내면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요건이요. 소인이 되지 아니한 우표를 떼어냈다. 이렇게 되면은요. 엄청 강해집니다. 이것이 1년 이하의 징역.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싹 바뀌어버려요. 엄청 무거운 형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편 간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에 붙어있는 우표를 떼어내면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지만 이것도 몰라요. 해선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불과한데 소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우표를 떼어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엄격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옳은 것으로 3번을 골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편금지 물품을 우편물로 발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건을 몰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숫자를 좀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그 물건을 몰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3번으로 체크를 잘 해놓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국제특급우편 EMS의 요금감액 대상 요건 중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요. 이제 자 보시면은 내용이 이래요. 계약 국제특급우편 이용자가 1개월에 기억만 원을 초과해서 EMS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에 적용을 한다. 요금 감액 대상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50만 원 기준이에요. 여기는 50만 원을 초과했다. 그럴 때는 EMS 우편물을 발송할 때 이때 이제 요금감액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여기는 18%거든요. 18% 이상의 감액률은 해당 지방우정청장이 승인한 후 적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요. 이용금액을 이제 가지고서 이용금액과 감액률을 한번 좀 적어볼까요. 이용의 금액과 그 다음에 이제 감액률이에요. 감액률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지금 이제 50만 원 기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50만 원인데 여기가 이제 50만 원에서 150만 원이 있어요.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다. 50만 원 초과입니다. 앞에는 여기는 초과. 50만 원 초과해야 돼요. 50만 원까지는 이제 요금감액의 대상이 안 됩니다. 여기서 초과. 50만 원보다는 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초과해야 된다라는 요건이니까 앞에는 초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까지라고 보면 되죠. 150만 원까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감액률이 4%에 해당이 됩니다. 4% 4%가 되고 이제 150만 원 초과 500만 원까지가 있어요. 500만 원까지. 500만 원까지면은 6%가 됩니다. 6% 6%가 되고 500만 원을 초과해가지고 천만 원까지. 500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다. 이렇게 되면 8%가 됩니다. 8%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으로 뛰어요. 천에서 이천까지로 뛰는데 이러면 10%의 할인이 적용된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고요. 이천부터 또 오천까지 갑니다. 이천부터 오천까지. 오천만 원 이제 까지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또 이제 1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 이상으로 갔을 때는 이제 오천만 원을 초과해서 1억까지에요. 1억. 1억. 1억까지는 14% 또 그렇게 늘어납니다. 여기서 오천부터 이제 1억이다. 그러면은 14%로 이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1억 초과해서 2억까지가 16%에요. 1억에서 2억까지가 1억에서 2억까지가 또 16%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2억이 초과가 되면은 18%입니다. 2억이 초과가 됐다. 이렇게 되면 그때 18%에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 단서를 붙여가지고 18% 이상의 감액률도 가능하긴 하다. 그런데 그거는 지방우정청장이 승인한 후에 적용한다. 이렇게 요건이 따라 붙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실 때 액수 단위는 조금 이제 복잡하기도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러지만은 어때요. 그러지만은 이제 이렇게 감액률은요. 4, 6, 8, 10, 12, 14, 16, 18 이렇게 해가지고 2%씩 뛰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 다 마무리를 좀 해보고요. 네 됐죠. 답은 4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우리 8번으로 가볼게요. 국제우편의 행방조사 청구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국제우편물의 분실의 경우에는 발송인만 청구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맞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 행방조사 청구다 그랬을 때는 있잖아요. 발송인이나 수치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저 분실됐다. 방금 전처럼 분실된 경우다. 그럼 발송인이 청구하게 돼 있고요. 파손됐다 그럴 때는 발송인과 수치인이 이제 모두 요 행방조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대상이 좀 달라지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많은 국가에서 발송인이 청구하는 것으로 그걸 좀 중심에다 놓고 제도를 운영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발송국과 도착국가에서만 청구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제3국에서도 청구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요건 이제 틀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청구기하는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계산해서 6개월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청구기하는 우편물을 발송한 날부터라 그랬는데 이걸 발송한 다음 날부터요. 다음 날부터. 이것도 큰 차이죠. 엄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6개월이다 이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요거 지금 이제 우편물을 발송한 날부터라고 해서 그거 이제 하루 차이지만은 매우 중요하다 그랬고요. 국제특급 우편물은 4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EMS 프리미엄이다 그랬을 때는 발송한 날부터 3개월 이렇게 또 됩니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청구 대상 우편물은 보통 통상 우편물 등기 우편물 소포 우편물 국제특급 우편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등기 우편물하고 소포 우편물 국제특급 우편물은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통상 우편물은 요거는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우고 보셔야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8번의 답을 1번으로 정리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9번으로 갑니다. 국제우편 요금별납 및 요금후납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이 뭐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1번을 보시면 국제우편 요금별납 및 요금후납은 우편 취급급을 포함한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잘못된 게 뭐냐면요. 요금별납은 우편 취급급을 제외를 합니다. 요금별납은 우편 취급급을 제외한다. 우편 취급급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요게 이제 중요한 또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우편 취급급을 제외한 전국의 우체국에서 취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우편 요금후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우체국에서 다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별납의 경우에 요게 이제 우편 취급급에서 제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국제우편 요금후납은 동일이니 동일 우편물을 매월 10통 이상 발송하는 국제통상 우편물 및 국제 소우포 우편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10통이 아니고 100통입니다. 100통. 100통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요거의 뭐 간단한 얘기고 3번으로 가보시면 요금별납의 요금후납 우편물에는 우편날짜 도장 날인을 생략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것으로 체크를 또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접수된 요금후납 우편물은 별도 우편자로 체결 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단단히 묶어서 다른 우편물과 함께 발송한다 그랬는데 요금후납 제도가 뭐예요? 나중에 가서 정산하겠다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개별개별 간 것들을 한꺼번에 합산해서 요금을 내겠다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뭐 때그지로 이게 이제 발송이 되고 그러는 거랑은 개념이 좀 멀고요. 여기 요금후납이 아니라 별납으로 가야죠. 이거는 별납이다 그랬을 때 아 요금별납 우편물은요. 별도 우편자로 체결 발송 원칙으로 한다. 이제 한꺼번에 이거를 이제 발송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 우편자로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만 별납이긴 한데 물량이 좀 적다 그럴 때는 단단히 묶어서 다른 우편물에 같이 끼워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3번만 맞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금융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체국 체크카드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이게 깨알 같은 부분이어가지고 요게 이제 공부할 때 우리가 좀 애를 먹는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시험에 출제가 딱 됐어요. 우체국 체크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이 뭐냐 그랬는데 자 1번을 보니까 법인의 우체국 체크카드 월 한도액은 기본 한도가 1억원 최대 한도가 3억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틀린 얘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법인은 있잖아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법인 한번 해볼까요? 법인의 한도입니다. 한도. 한도인데 우리가 한도를 어떻게 했냐면 기본 한도하고 그 다음에 최대 한도를 나눠요. 그죠? 기본 한도가 있고 최대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 한도가 있고 월 한도가 있어요. 여기도 일 한도가 있고 월 한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요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는 600만원이에요. 600만원. 6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 한도가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2천만원.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최대 한도 있잖아요. 최대 한도로 갔을 때 하루에 1억원이고 그 다음에 월 한도가 3억원인 거예요. 여기 나와있는 거 지금. 여기가 1억원. 여기가 3억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치 요자리 월 한도 기본 한도에 월 사용 한도가 1억원인 것처럼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틀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억원이 요자리가 아니라 요자리라는 거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1번 틀렸고 비즈 플러스 체크카드는 신차 구매, 전 가맹점 0.3% 포인트 적립 등 개인 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그랬는데 요 부분을 좀 제외해야 됩니다. 비즈 플러스 체크카드가 법인 카드이거든요. 법인 카드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차 구매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주유소 이용할 때 또 마트 같은 데 이용할 때 그럴 때 이제 혜택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요거 지금 있잖아요. 0.3% 포인트 적립은 다드림 카드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드림 카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해당되는 내용을 갖다가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한테 트릭으로 지금 요렇게 집어넣어놨네요. 자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딱 끼워져 들어와 버리니까 우리는 헐이에요 헐 진짜 헉입니다. 그렇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라이프 플러스 체크카드의 교통기능은 일반 카드인 경우에는 선불 하이브리드 카드인 경우에는 후불 적용인데 라이프 플러스 체크카드는 교통기능이 없어요. 교통기능도 없고 가족카드 기능도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교통카드가 있는 것처럼 소개를 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틀렸다라고 봐두시면은 되겠습니다. 라이프 플러스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 쇼핑, 반려동물, 레저, 스포츠 이런 거에 관련돼서 캐시백 혜택을 이제 가맹점, 국내 주요 가맹점의 10%만큼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로 요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없는 기능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그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인데요. 이제 남은 건 4번밖에 없네요. 우체국 체크카드는 카드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회원 본인이 사망하거나 피성년 후견인, 피안정 후견인으로 우체국에 신고 등록된 경우에 효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참고로 있잖아요. 법인회원이다 그럴 때는 폐업, 청산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거에 따라서 우체국에 신고 등록하면 효력이 이제 상실이 돼요. 여기는 이제 개인에 대한 이제 경우 회원에 대한 개인회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회원은 따로 그렇게 또 추가해서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번으로 갑니다.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으로 오른 것이 뭐냐 그랬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이제 또 좀 많이 힘들게 한 문제 우리를 굉장히 고통에 빠뜨린 문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행규칙까지 내려가 버리면은요.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 그 한도를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거 나중에 뭐 업무 처리할 때에도 찾아가면서 일 업무 처리를 또 하게 되지 이걸 뭐 외운다고 해가지고 왜 이게 자주 하는 일이 아니면 이게 이제 외우고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영역의 일을 직접 매번 다루는 사람 정도나 기억할 만한 내용인데 그런데 뭐 시험 문제 냈는데 우리는 뭐 슈퍼을로서 이거를 이제 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제는. 자 이제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연면적 100분의 20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영업시설로 임대하고자 하는 이제 업무용 부동산은 우체국 예금 자금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잖아요. 이거를 맞는 얘기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그와 관련된 법을 제가 이제 넣어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이제 법률 제18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설을 지금 보실 수 있으면 같이 보시는 게 좋겠다. 이걸 제가 다 적어가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법률 제18조입니다. 제1항을 보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의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금 자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6호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 여기에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제 여기 시행령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 봐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업시설이에요.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영업시설 영업시설을 이제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문제에서는 연면적의 100분의 20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영업시설로 임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10% 이상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100분의 20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맞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번을 답으로 그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 우체국 예금자금은 금융기관 또는 재정자금에 예탁하거나 1인당 2천만 원 이내의 개인 신용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지금 이제 법률제 18조를 자세히 보니까 아까 6호만 봤지만은 1호에 보면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호에 보면 재정자금에 예탁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호에 보면은 증권에 매매 돼요. 4호에 보면은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에 돼요. 5호를 보면 파생상품의 거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에서는 1인당 2천만 원 이내에 개인 신용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영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틀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문제를 제가 안 넘기고 있었네요. 문제를 넘겨보면은 얘는 이제 맞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10 이상이니까 10 이상이기 때문에 맞는 거였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1인당 2천만 원 이내에 개인 신용대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지우시고 여기 나머지 부분 하고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봐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3번은 우체국은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보호대상 금융기관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가 지급 책임을 다 지죠. 전액에 대해서 국가가 지급 책임을 진다는 것이 굉장한 강점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관련법을 찾아보니 이제 그 법률 제4조에 이 관련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나가 보면은 요게요. 예 그렇게 되고 4번으로 가면 되겠죠. 우체국 예금자금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거래를 할 때 파생상품 거래 시 장래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20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시행규칙을 이제 따라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죠? 따라 들어가 보는데 여기 보면은 아까 이제 5호 있었잖아요. 5호. 5호에 관련된 이제 시행령도 아니라 시행규칙으로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법률 제18조의 제2항을 보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까지 이제 부령이죠. 부령까지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내려왔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파생상품 거래 중 장래 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위탁증거금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1.5라고 했어요. 1.5% 100분의 1.5 1.5%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럼 100분의 20은 어디서 나온 거냐 도대체 이거 봤더니 제4항에 보시면은 거기에 있잖아요. 장래 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초자산의 취득가액 총액은 예금자산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다른 규정을 갖다가 숫자를 이제 바꿔서 끼워 넣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20이 틀렸구나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도 정리를 좀 했고요. 자 12번은요. 이제 우체국 예금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포스트뱅크 정기예금은 자동이체 약정 체크카드 이용 실적 그리고 자동 재해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뭐 2가 들어간 걸 보니까 이게 온라인 전용 상품이다. 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여기 체크카드 이용 실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있잖아요. 자동이체 이용 실적이에요. 이용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가 제공이 돼요. 근데 이거 막 섞어놨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기억이 틀린 부분이 되는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온라인 예적금을 가입한다든가 자동이체 약정을 건다든가 그거는 거기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체크카드 이용 실적도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자동 재해치 실적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이 부분을 걸러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우대금리가 제공은 되지만 그 이제 종류 그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사유를 좀 잘못 집어넣은 넣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걸러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금 수급자는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에 가입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맞는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인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저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 여기에 이제 가입 대상이다. 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14가지 종류가 쭉 이제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제 그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금 수급자 여기가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디귿은 입양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입양자는 이웃사랑 정기예금과 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 패키지 중 새출발 행복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또 됩니다. 이웃사랑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양자도 들어가지만 무슨 이제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라든가 골수기증 희망 등록자 그리고 헌혈자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나눔 실천자라고 우리가 이제 지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혜택을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한부모가정, 조선가정, 소년소녀가정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같은 소외계층도 여기에 이제 가입을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기예금에는 이제 농어촌 지역 주민의 경제생활도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진 이 상품에 입양자가 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 뒤에 나와 있는 있잖아요. 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 패키지가 있습니다. 자, 이 패키지에서 보시면은 새출발 희망이 있고 새출발 행복이 있는데 새출발 행복 안에 또 입양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양자라는 것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두 개의 상품을 이렇게 골라내서 그걸 갖다 연결해버렸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또 올라갔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이거 맞는 것으로 이렇게 찾아내시고요. 리얼로 가보시면 우체국 하도급 지킴이 통장은 공사대금이 입금이 하도급자와 근로자에게 기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 통장이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하도급 지킴이 통장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발주한 공사대금하고요. 입금이 하도급자와 근로자에게 기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이제 관리 감독하는 그런 이제 상품이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금 출금 같은 경우를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 시스템의 이체 요청을 통해서만 이제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이제 맞는 답은 3번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은 13번입니다. 13번에 주식 투자 및 채권 투자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또 이제 모두 골라라 그래서 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여기에 또 이제 소개가 되어 있네요. 있는데 자, 이제 기억을 보니까 신종 자본증권은 대부분 발행 후 5년이 지나면 투자자가 채권에 대해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푸드옵션이 부여되어 있다 그랬지만은 요거는요. 신종 자본증권이다 그랬을 때에는 요거는 이게 옵션이 푸드옵션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콜옵션이 붙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내용을 보시면은 5년이 지나면 발행기업이 채권을 회수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채권에 대해서 상환을 요구한다 그랬는데 요게 5년이 지나면 발행한 기업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발행한 기업이 이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것은 콜옵션이 되죠. 콜옵션이다 그러면 조기 상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억이 틀려버렸고요. 채권의 가격은 시장금리 및 발행기관의 이제 신용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변동하게 되죠. 채권이라는 것도 발행하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제 유통시장에서 또 거래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래가 될 때 시장금리 및 발행기관의 신용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변동하게 되는데요. 다른 요인들이 모두 동일하다면은 채권의 잔종기간이 짧아질수록 가격의 변동성이 증가하겠습니까? 잔종기간이라고 하면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 기간이 짧으면 가격의 변동성은 또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니은도 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디귿을 보시면 유상증자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타인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무상증자는 회사와 주주의 실질 재산에는 변동이 없게끔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무상증자 권리라기래는 신주인수권 가치만큼 기준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시작이 된다. 이건 뭐 우리가 다 꼼꼼하게 봤던 부분입니다. 봤던 부분인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유무상증자 기준일의 전일은 유무상증자 권리라기랄이 됩니다. 그래서 유무상증자 기준일의 전일이 이게 바로 권리라기랄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증자에 참여할 권리가 없어요. 그게 이제 그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게 권리라기래는 신주인수권 가치만큼 기준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지금 이거는요. 우리 이제 발표 교환에 보면은 이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쭉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가 체결된 주식의 결제 시점이 체결일로부터 언제예요? 3영업일이잖아요. 3영업일 그거를 가지고서 적용을 해본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을은 맞는 것으로 이렇게 찾으시면 돼가지고 답은 4번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봅니다. 보험료를 계산하는 현금 흐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험료를 계산할 때 3위원 방식하고 현금 흐름 방식을 이제 비교를 매번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옳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보수적 표준 기초율을 일괄적으로 가정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3위원 방식입니다. 3위원 방식. 우리 교환에 보면 표로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 표준 기초율을 일괄적으로 가정해 적용하는 것은 현금 흐름 방식이 아니라 3위원 방식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험료 산출이 비교적 간단하고 기초율 예측 부담이 경감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3위원 방식에 해당되는 설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상품 개발 시 수익성 분석을 동시에 하고 상품 개발 후 리스크 관리가 용이하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현금 흐름 방식의 장점으로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3위원을 포함한 다양한 기초율을 가정하며 계리적 가정에 위험률, 해지율, 손해율, 정리비율 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만 여기 이제 경제적 가정하고 계리적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계리적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 위험률과 해지율과 손해율과 사업 비용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막 또 섞어놨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경제적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 투자 수익률, 할인률, 정리비율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정리비율 같은 게 막 또 여기 들어와 있고 그러잖아요. 틀렸구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답은 이제 3번이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15번으로 갑니다. 보험료 할인률이 높은 순서부터 바르게 나열해라. 이렇게 때문에 이것도 좀 어렵죠. 이게 뭐 할인률을 전부 다 꼼꼼히 재가지고 그 할인률이 그 할인률이 몇 프로가 되는지를 우리 보고 이제 찾아내라.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데 기억에 P보험자 300명이 단체로 무배당 윈인 단체 플랜 보험 22007에 가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요. 제가 이제 해설에다가 표 다 넣어드렸어요. 표 다 넣어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300인이기 때문에 2%의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 이제 300인이면 2%의 할인인데 5인 이상이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요. 그리고 5인에서 20인까지는 1%의 할인율이 적용되고 21인에서 100인까지가 이제 1.5% 101인부터 여기는 지금 300명이라고 그랬죠. 101인부터가 2%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의 할인이 적용된다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무배당 우체국 통학 건강보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것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이제 하나로 OK 보험이라든가 든든한 종신보험이라든가 온라인 정기보험하고 더불어서 요게 이제 고액계약 보험료 할인 대상 상품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고액보험료 고액계약 보험료 할인이 적용될 경우에 지금 보면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 미만까지가 1% 그리고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까지가 2%였어요. 그리고 4천만원이면은 3%가 적용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주계약 보험 가입 금액이 2,500만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1%의 할인을 적용받는 대상이 되잖아요. 2,500만원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1%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B형 간염 항체 보유자인 P보험자가 무배당 우리 가족 암보험 2,5007 일반형 1종에 가입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있잖아요. 할인이 몇 퍼센트가 적용이 되냐면 3%입니다. 3% 3%고요. 그런데 3%를 할인하지만 1회 보험료는 할인해서 제외를 하는 것으로 예외적인 것을 알아두시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P보험자가 무배당 우체국 실손 의료비 보험 갱신형 계약전환 단체 개인전환 개인중지 재개용 이런 식으로 해서 우체국 실손 의료비 보험 갱신형 가입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이 상품 기억하시죠? 여기에 가입했다 그런데 가입이 어떻대요? 지금 보니까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P보험자라고 이렇게 전제가 돼 있습니다. 이 경우인데 이 때는 말입니다. 몇 퍼센트가 되냐면 5%였죠. 5% 5%가 되고 참고로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있잖아요. 최대 10% 할인되는 경우도 거기다 같이 써 드렸어요. 그래서 10% 되는 경우까지 같이 좀 보시는데 이제 갱신 직전 보험기간 2년 동안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갱신일부터 차기 보험기간 1년 동안은 보험료 10%를 또 이렇게 할인해 주기도 하는데 그거랑은 무관하고 여기에 ㄹ은요. 그래서 이건 의료급여 수급권자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서 5% 할인이 적용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니까 답이 이제 4번이 된 것이죠. 자, 그 다음 1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험상품 비교해 우리 매번 하던 일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무배당 우체국 안전벨트 보험의 경우에 보험료는 이건 어때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고요. 연령별로는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연령별로는 차이가 없죠. 거꾸로 써놨습니다. 그대로 저도 이렇게 비슷하게 문제 만들어서 보여드렸던 경우가 있었는데 원래 문제 내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할 유혹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나이에 관계 없이는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존재한다. 이렇게 봐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우체국 연금 저축보험의 경우 연금지급 구분에는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확정기관연금형, 더블연금형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것은 우체국 연금보험이에요. 우체국 연금보험이고 우체국 연금 저축보험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종신연금형이냐 확정기관연금형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틀렸습니다. 자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무배당 우체국 요양보험에 가입한 P보험자가 장기 요양등급 3등급 진단을 받았다. 이럴 때 사망보험금 일부를 선진급 받는다 그랬는데 장기 요양 1에서 2등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3번도 틀렸다 이렇게 이제 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맞는 답은 이제 4번이 되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체국 100세 건강보험에 가입한 P보험자가 국민 체력 100 체력 인증을 받으면 보험료 일부를 또 이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딴 것보다 있잖아요. 일단은 사전에 좀 사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자 17번으로 갑니다. 17번도 상당한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이제 호소하셨을 텐데 그런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관련 내용을 딱 이제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신다면은 크게 어렵진 않을 수 있어요. 이게 근데 그게 어렵지 그 숙지한다는 게 어렵고요. 그리고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다뤄봤으면 또 모르겠는데 요렇게 이제 기존의 기출에서도 요 관련된 내용은 기출이 된 바가 없어요. 우리가 기출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크게 연습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나면 굉장히 당황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 핵심은 이런 겁니다. 핵심은요. 지금 이제 이 연금을 받는 거잖아요. 연금 수령을 이제 했는데 연금 수령을 할 때 그 연금 수령 한도 이내의 연금 수령액이 120만 원이었어요. 12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금 수령 계신 아이가 55세였어요. 55세였는데 지금 보니까 70세 미만의 연금 수령을 하게 되면 연금 소득세율이 5.5%가 적용이 되거든요. 5.5%가 적용이 되는데 지금 이 상품이 종신연금형이에요. 연금 지급 구분이 종신연금형이어서 이때는 4.4%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받냐면은 이 둘 중에서 더 낮은 거를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4.4%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4.4%가 적용되기 때문에 120만 원에다가 곱하기 4.4%면 0.044를 적용해 주면 됩니다. 제가 계산을 이거를 해보니까 0.044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암산한 실력은 안 되고 계산해 봤더니 이거에 대해서 나온 게 5만 2천 8백 원이에요. 이게 이제 5만 2천 8백 원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연금수령한도 초과 연금수령액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100만 원인데 100만 원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넘어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16.5%의 세율이 여기서는 적용이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 16.5%면 곱하기 0.16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6만 5천 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16만 5천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합하면 답이 되는 거죠. 이걸 합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따지니까 3번에 나와 있는 21만 7천 8백 원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알게 됐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앞으로 이제 시험 또 보셔야 될 분들은 이제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알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자꾸 이제 연습을 좀 해두셔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17번까지 마무리했고요. 마지막 18번으로 이제 갑니다. 위험관리와 보험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이 뭐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자 위험의 발생 상황에 따라 순수위험과 투기적 위험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건 발생에 연동되는 결과에 따라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을 분류한다. 완전 거꾸로 해놨죠.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순수위험 투기적 위험은 이것이 이제 사건 발생에 연동되는 결과에 따라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은 위험의 발생 상황에 따라서 분류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1번은 그게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손해보험 중 이제 특종보험은 상해, 화재, 항공보증, 장기보험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보험으로 해상보험, 건설공사보험, 동물보험, 유리보험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디테일하고 깨알 같아가지고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특종보험이다 그랬을 때는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상해, 화재, 그리고 또 뭐 항공보증, 장기보험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서요. 해상이나 화재, 자동차, 그 다음에 보증, 장기보험 등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제외하는 것인데 이제 그것에서 지금 있잖아요. 이걸 제외한 모든 형태의 보험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해상보험, 건설공사보험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해상보험, 건설공사보험, 동물보험, 유리보험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는데 이 종류가 조금씩 달라요. 종류와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르게 해가지고 여기다 끼워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다르게 해버리든가 이러면 좀 우리가 대응하기에 좀 용이한데 그게 아니라 이걸 보니 지금 있잖아요. 이 안에 이제 일부를 조금씩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짜증은 나는데 일단은 2번도 틀렸구나 확인이 됩니다. 동태적 위험은 사회적인 특정 징후로 예측이 가능한 면도 있지만 위험의 영향이 광범위하며 발생 확률을 통계적으로 측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험의 대상으로 삼기가 좀 이제 힘든 구석이 좀 있죠. 그렇게 됩니다. 정태적 위험은 상대적으로 있잖아요. 개인적 위험에 해당되고요. 사건의 발생이 우연적 불규칙적이긴 한데 집단적으로 관찰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보면 개별적으로는 우연적 불규칙적이지만 집단적으로 우리가 관찰해보면 일정한 확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측이 예측이 가능하고 그것이 주로 보험의 대상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동태적 위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사회적인 특정 징후로 예측이 가능한 경우가 좀 적고 위험의 영향이 광범위할 뿐 아니라 이게 이제 확률적 통계 측정이 좀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험 대상으로 삼기도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가지고요 답을 이제 3번으로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의 대상이 되는 불확실성의 조건 중 한정적 측정 가능 손실 이란 보험회사 또는 인수집단의 능력으로 보상이 가능한 규모의 손실을 의미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비재난적 손실 이라고 제목 붙여져 있는 거에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봐두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정적 측정 가능 손실이다 그랬을 때는 피해 발생 원인 발생 시점 장소 피해 정도가 명확히 식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실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를 이제 객관적 자료수집과 처리를 통해서 정확한 보험급 지급 적정 보험료 산정이 가능해야 된다 뭐 이런 거여서 내용이 이제 다른 것을 갖다가 매칭을 시켜놨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답을 3번으로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달아봤습니다. 좀 꼼꼼히 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간 거를 복귀해 보신 분들은 아쉽지만 그래도 나만 어려웠던 거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좀 찾고 그런 상태에서 좀 이제 결과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앞으로의 경향은 이거보다 더 쉬워질 가능성보다는 이게 유지되거나 쉬워지더라도 약간 다소 이런 정도일 것이지 이게 확 쉬워지거나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우금을요 이제 과목도 분리되지만 전략 과목으로 딱 삼아서 계리식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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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